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화이자는 7일 연방 식품의약국 FDA의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보건당국이 긴급 사용을 승인하면 몇 주 내로 미국에서 어린이들도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을 전망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FDA는 신청이 접수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이날 신청에 대해 FDA는 오는 26일 자문위원회를 소집해 화이자 백신의 어린이 사용 권고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자문위 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최종 승인 여부 결정은 할로윈에서 출수감사절 사이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미국 등 해외 백신 접종자의 한국 직계가족 방문 시 한국 내 자가격리면제서를 발급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는 대상을 형제자매 방문까지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7일부터는 미국 내 백신 접종자가 격리면제 를 받고 한국에 가 한국 내에서 백신 접종 등록을 완료하면 이후 한국을 재방문할 때에는 격리면제서를 다시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6일 LA 한인회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열리고 있는 2021 세계 한인회장 대회 중 정부와의 대화에서 한국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형제자매까지 격리면제 대상을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백신 접종자의 일반 격리면제서 발급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을 방문하는 경우까지만 가능하며 형제자매 방문은 불가능한데 그 대상이 형제자매까지 확대되면 수요가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한편 격리면제서 신청은 0.3인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부채한도 증액 문제로 이번 달 채무불이행 사태가 우려됐던 연방정부가 일단 오늘 12월 초까지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연방상원은 7일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앞서 척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부채한도를 12월 초까지 연장하기로 공화당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보좌진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부채한도를 4,800억 불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현재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는 28조 4천억 불 규모인데 이를 약 28조 9천억 불로 올리는 것입니다. 연방재무부의 차입한도를 12월 초까지 일정 금액 늘리는 단기적인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켜 그 사이에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수 있게 된 셈입니다. 로이터는 법안이 통과되면 의회는 장기 부채한도 인상 또는 또 다른 임시 조치에 대한 합의를 위한 몇 주를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여행객들이 뽑은 미국 최고의 대도시 순위에서 시카고가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세계적인 고급 여행 잡지 콘데나스트 트래블러 CNT가 지난 5일 발표한 독자 선정 2021 미국 최고의 대도시 순위에서 시카고가 또다시 1위에 올랐습니다. CNT는 독자 8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순위를 매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카고는 인상적인 건축물들과 인류 박물관들, 최고 수준의 셰프들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등으로 잘 알려져 있다면서 두세 차례 방문만으로는 시카고에서 꼭 해봐야 할 일들을 모두 경험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시카고에 이은 2위는 뉴욕이었습니다. 뉴욕은 골목마다 분주한 사람들의 움직임이 여행객들에게 가장 큰 인상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3위는 뉴올리언스, 4위 보스턴, 5위 샌프란시스코, 6위 워싱턴 DC, 7위 샌디에고, 8위 포틀랜드, 9위 호놀룰루, 10위 넷슈빌 순위입니다. 한편 CNT 독자 선정 2021 미국 최고의 소도시로는 콜로라도주 로키산맥의 에스펀이 손꼽혔습니다. 이어 2위는 찰스턴, 3위 알렉산드리아, 4위 산타페, 5위 그린빌 등입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조수익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